4.2 Implementation에 generic이 적용된 예입니다.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S 타입이고 얘가 generic 타입이죠. 밑에 있는거. 그래서 Implementation 할 때 generic 타입을 implementation, 메소드를 만들 때는 이런식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T가 F32인 경우, 혹은 T가 struct S인 경우. 그렇지 않고 T가 무엇이든 상관없이 다 적용될 수 있는 generic은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이때 T는 뭐든 상관없어요. F32일 수도 있고, I32일 수도 있고, String일 수도 있고, 뭐든 상관이 없어요. 그럴 때 이것이 특정한 데이터 타입이 아니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얘와, 그러니까 얘와 얘를 구분하기 위해서 Imple 앞에 T를 붙입니다. Imple Time이죠. 어떤 의미지가 되시나요? 만약 이 T가 없으면 어떻게 되나요? 얘는 T라고 하는 특정한 데이터 타입에 대한 implementation이다 라고 오해할 수가 있잖아요. 이해되시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Imple DAT가 붙어있는 거에요. 이 경우, generic 타입에 대한 implementation이었어요. 다음 여자를 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돼서 첫번째, 얘는 specific한 벨이라고 하는 struct 타입이고, 얘가 generic 타입이죠. 얘도 implementation. 일반 타입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generic 타입의 경우에는 Imple 다음에 T를 붙이고, 그죠? 그 다음에 T이고, 그리고 이 T가 어디 쓰이나요? 여기 여기 쓰이고 있죠. return 값입니다. 그래서 얘와 예. 얘는 뭐든지 상관없어요. 지금. 어떤 값이든 상관없습니다. I32일 수도 있고, 등등 어떤 값이든 상관없죠. 해서 실제 사용되는 예시. 이렇게 돼 있죠? 간단한 내용입니다. 간단하지만 매우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봐 두셔야 돼요. 다음 볼까요? 이번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첫번째, struct, struct 두 개가 있고, trait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trait는 아직까지 공부를 하진 않았죠. 그죠? 그래서 trait 부분은, 이거는 지금 설명하려면 조금 기니까, 제가 이걸 보고 와서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음부터의 trait에요. 14.3부터 14.9까지 있잖아요. 얘네들은 우리가 15장, 16장, 16장의 trait 있죠? 그리고 15장의 Scoping Rule, 이 두 가지를 먼저 보고, 그런 다음에 14.3 연결해 와서 이 부분이죠. 이 부분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빠진 부분들은 제가 사실 미리 정리를 해뒀어요. 이 부분들이 지금 누락된 부분입니다. 우리 강의를 진행하면서 이 부분들, 이만큼은 몇 장 있죠? 15장, 16장. 15장과 16장 공부를 마치고 와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Wan downward пут입 Would42 시작합니다. 현재? 커노의 차이? 마이 마이izione?